주식 투자의 세계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염블리의 주식대학 영상 링크 아래 있는 영상 아래 있는 링크를 통해서 지금 바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나저나 우리 최준영 박사님 참 말씀드렸는데 최준영 박사님의 지구본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한 5만 명 됐습니까? 구독자? 5만 명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찾아보기가 조금 쉽지 않으실 수는 있어요. 저희가 등록하고 업로드를 해놨는데 검색할 때 아직 저희 채널에 있는 이전 편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최준영 박사님의 새로운 런칭한 채널이 잘 안 나오는데 우리 3프로TV의 커뮤니티에 가시면 링크가 있잖아요. 링크도 해놨죠. 링크도 타고 가시면 되지 뭐. 네, 그러셔도 됩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최준영 박사님의 아주 재미있는 컨텐츠에 새로운 것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할 때보다 독립 채널로 했는데 조회수라든지 극감하면 또 그 양반 상처받아서 고만한다고 그럴 수가 있잖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 좀 해줘, 자기가 사이도. 저는 너무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증시 개장 상황까지 저희를 안내해 주실 우리의 선장, 염불리 선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EBS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밤마다 이게 뭡니까? 밤마다. 조금 괜찮아질라 그러면 나스닥 폭락. 어떡해요, 이거. 오늘도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아니, 어제 사실 이제 국내 증시가 사실 어제는 되게 분위기가 좀 좋았잖아요. 변동성도 축소되는데 증시까지 좀 올라가서 좋았고. 일단은 저는 뭐 너무 염려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한국 증시 괴롭히는 게 딱 두 가지인데 하나가 이제 오늘 미국의 금리가 너무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기술주들 좀 급나간 거, 이건 오늘도 영향을 주겠지만 하나가 중국이 긴축으로였는데 일단 어제 장중에 중국에서는 확실히 긴축 안 한다고 선을 그어버렸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래서 중국이 많이 뜨면서 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좀 상승폭이 확대된 거거든요. 중국도 사실 좀 이렇게 오락가락해요. 그 전날은 뭐 긴축한다고 엄포를 놨다가 다음 날은 갑자기 좀 돌변해가지고 부양책하고 재정 푸는 거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을 바꿔버렸어요, 사실. 그래서 뭐 어디에 스탠스를 맞출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긴축할 의사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제 중국의 의도는 뭐냐면 결국에 그거 같아요. 자산시장 자꾸 한 번씩 버블 생길까 봐 그거 미리 좀 사전에 아니, 기적계인가 왜 중국 사람이 미국 주식 걱정한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있냐면 중국의 수뇌부들이 자기네들끼리 회의도 하고 밥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런 거 같아. 야, 저 미국 절마들 저 약간 버블 게 있는데 그러면 절마들 빠지면 우리도 덩달아 빠지는 거 아이가? 그러면 우리는 딸딸하게 좀 해놓고 있다가 절마들 빠지면 우리는 그때부터 딱 하면 이렇게 얘기한 거 같아. 그 장편을 그럴 수 있죠. 아무튼 중국도 요즘에 말이 왔다 갔다 하고 한데 핵심은 어쨌든 중국 리스크는 어쨌든 어제부로는 좀 해소된 거 같아서 하나 큰 산은 좀 넘어간 거 같고 미국 남았는데 미국은 3월 17일이잖아요. FMCA가 그때까지는 변동성 확대는 어쩔 수 없는데 다만 어제도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하다가 마이크론이 디램 관련해가지고 실적 가이던스를 올려버렸거든요. 물론 하락마금은 했지만 그 부분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한테 나쁜 뉴스는 아니니까 실제 펀더멘털은 전혀 지금 나쁠 게 아니고 오히려 좋아지는 그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김경민 연구원님도 계속 좀 삼성이 약간 보수적으로 보시다가 보고서를 또 쓰셨는데 실적 추정치에 올려버렸어요. 그래요? 1분기. 약간 이제 실적 좀 조금 더 잘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좋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뭐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차원은 좀 계속 지지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차원은 지지할 것 같다. 계속 지금은 이렇게 하락할 때 어제같이 오르거나 이럴 때는 조금 지켜보고 하락할 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이슈부터 좀 간단히 아까 이제 쿠팡도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이제 어제도 사실 뭐 네이버를 비롯해서 이마트 관련 기업들 유통주의 날이었거든요. 사실 어제 완전히. 그래서 뭐 백화점뿐만 아니라 온라인 유통회사들이 급등했는데 일단 이커머스 관련해가지고 이제 지각 변동 3가지가 있습니다. 이베이 매각 그 다음 네이버하고 이마트가 연합하고 이제 아마존이 아마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이 세 가지 이제 기사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이베이 어제 매각 이슈가 좀 갑자기 나왔습니다. 이베이 코리아 매각이죠. 이베이 코리아. 그게 한 5조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베이 코리아가 11... 아니 아니다. 저기 지마켓이랑 옥션. 네 옥션. 두 개인가요? 네 두 개인입니다. 근데 그거 사실 이 회사는 그 독특왕이 그냥 중간에 중계만 해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실제 물건을 갖고 있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그 중간에 수수료만 이제 먹는 건데 일단 2019년도에 1조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는데 대부분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다 적자거든요. 근데 이제 중계만 하다 보니까 리스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615억이익 냈어요. 그렇죠. 투자할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익을 좀 냈고. 한때 옥션이랑 지마켓 진짜. 그렇죠. 다 온 것 같죠. 나는 뭐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안 해보셨어요? 저는 여기서 판매도 망했었잖아요 예전에.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판매하신 분도 많으시고.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여기에 좋은 가격에 매가 갈 수 있는 적기가 아니냐. 다른 업체들 입장에서는 판을 키워야 되는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거론되는 회사가 카카오하고 어제 신세계에 거론이 됐어요. 아마 참여할 것 같다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가지고는 이마트. 그러니까 신세계는 이마트가 있잖아요. 습다컴. 그렇죠. 습다컴의 최대 단점이 이제 뭐 장점은 그거죠. 직매입도 하고 매장 경쟁력도 당연히 있고 음식료를 잘하잖아요. 근데 단점은 그 이 가지수가 적어요. 뭐 공산품 같은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쿠팡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쿠팡 써버리는 게 습다컴에서는 살 수 있는 게 이제 신선식품 정도. 신선식품 확실히 경쟁력이 있대요. 네. 경쟁력이 있어요. 냉온 분류센터가 돼 있으니까. 근데 그 이상 뭔가를 좀 보여줘야 이게 외연이 확장되는데. 이게 한계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베이코리아를 인수를 하게 되면 그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울 수도 있다. 좀 그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 선물하기로 지금 돈을 엄청 벌고 있거든요. 사실 고마진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거래액이 한 3조 원 정도 됐나 봐요. 이게 스타벅스 커피만 오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그죠? 정관장도 뭐. 맞아. 이번에 그 구정 선물로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독특한 서비스고 경쟁자가 없다는 게 장점인데. 근데 카카오 입장에서는 한계가 이것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 이상 외형을 학절하려면 물건 같은 걸 이제 구매를 하든지. 뭔가 이제 실제로 신선식품을 하든 네이버나 쿠팡처럼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베이를 인수를 또 하게 되면 코리아를 그 사업까지 외연을 넓힐 수가 있다는 그런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돈이 문제인데 카카오가 자사수까지 합치면 4.2조 원 정도 된대요. 현금 확보할 수 있는 게. 근데 지금 5조 원 정도 되거든요. 매물이. 그래서 충분히 확보는 할 수 있는데. 이베 코리아가 5조 원이에요? 5조 원 정도 나오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하면 더 이상 M&A 할 자금이 없어요. 다른 것들은. 그건 또 약간 약점이 될 수 있어서. 아마 카카오도 좀 고민이 클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지금 저기 슥닷컴 아니면 카카오. 그쪽이 좀 노리고 있는 것 같다. 아니면 다른 또 사모펀드도 몇 개 있다고 하는데. 일단 큰 업체 두 군데에서 좀 노리고 있다라는 기사는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5조 원 주고 살. 그래서 5조 원.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제가 뭐 이렇게 측정할 능력은 전혀 없지만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옥션이랑 G마켓 트렌드는 분명히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중계만 하는 데니까.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있는 게. 저번에 뉴스 나왔지만. 정영진 부회장하고 이혜진 네이버. 그렇죠. 그걸 주사 책임을 만났었잖아요. 그 후로 사실 아무 얘기도 없었긴 했는데. 일단 두 회사 간에 계속 좀 물밑작업은 좀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는 좀 기사고. 어쨌든 네이버 플랫폼을 이용해서 슥닷컴도 할 게 많은 것 같고. 네이버는 이제 이마트의 물류창고 같은 걸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리고 대한통운도 뒤에 있으니까 배송도 할 수가 있고.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마트랑 연합하는 게. 대한통운이 뒤에 있다는 건 주식 수합을 해가지고. CJ그룹하고 네이버하고 주식 수합을 해가지고. 네이버가 CJ그룹 주요 계열사 주주로 되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CJ대한통운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존은 이제 11번가. SK텔레콤이 11번가와 손을 잡고. 국내에 아마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11번가가 기업 공개를 하면 신주인수권을 부여받는 약정까지 체결을 했대요. 아마존이? 네. 만약에 11번가 상장하면 이제 아마존이 주주가 돼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주인수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마존이 11번가를 이용해서 아마 쿠팡이나 네이버하고 좀 경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SKT도 적극적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네.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사업들을. SKT도.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통신회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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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버하고도 하잖아요. 모빌리티. 네. 네. 그래서 되게 좀 재미있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온라인 상거래 시장이. 그러니까 이제 쿠팡의 상장이라는 게 자극을 많이 주는 모양이에요. 되면 사실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저게 뭔데 50조야? 저게 적자가 얼만데? 50조야.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느낌들이 있다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 남았는데 오늘 이제 장 스타트 할 것 같은데요. 그 일정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드디어 양회가 열리고 먼저 정협이 열리고요. 내일은 이제 인민대표회의가 열리게 되고 오늘 역시 유가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사우디가 감산을 실제로 처리할지 한번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오늘 국민의힘 야당이 서울 부산시장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오늘 참 발표군요. 오늘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발표한다고 하니까 좀 체크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 물론 이제 오늘 예상가는 당연히 좀 좋지는 않습니다. 어제 또 나스닥이 많이 빠져서 22포인트 정도. 그런데 예전에 나스닥이 그 정도 빠졌을 때는 거의 한 80포인트 70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좀 견조한 것 같아요. 많이는 안 빠집니다. 한 22포인트 정도니까 조금 한국도 지금 미국 금리에 조금 내성은 생긴 것 같아요. 일단 아침에 일단 방향을 잡기보다는 10시 넘어서 한번 보자. 이 심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이 진짜 중요합니다. 어제도 중국 호재 때문에 올라가 버렸거든요. 맞습니다. 10시 중국 10대까지는 있어 보실래요? 그리고 코스닥은 5포인트 정도. 미국 증시 충격 영향은 그렇게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호가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한 1% 정도씩은 좀 하락 출발할 것 같고 어제 많이 올랐던 일단 그 네이버가 일단은 좀 오늘 1.8% 정도는 좀 하락하면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진짜 20몇만 원대까지 갔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어느 틈에 40만 원 됐어요? 이제 50만 원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제 스타트를 끊었고 대부분 물론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가 한 2% 정도 빠졌고요. 네이버도 한 2% 그리고 삼성전자도 역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1.6% 정도. 오늘 뭐 어제 기사들 보셨겠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포스코 그룹이 다 폭등을 했는데 그 아르헨티나의 리튬이온 광산 그게 뭐 가치가 35조 원인가요? 35조? 네. 뭐가요? 8천억인가에 샀는데 그게 가치가 35조 원인가요? 어디가 어디가? 아르헨티나의 광산이 있어요? 리튬이온 광산이 있어요. 리튬광산. 누가 샀다고요? 포스코가 산 게 있어요. 2019년도에. 그런데 이게 기사가 진짜 믿을 수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35조 원 가치 있다라는 기사 딱 나오니까 지금 포스코 어떻게 됐습니까? 5% 올랐습니다. 5%? 포스코 케미칼이 8% 올랐고 35조 가치가 진짜면 5%만 오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포스코 시청보다 훨씬 큰데.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거. 이분들도 약간 고기 갸우뚱 하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혹시 방송 보신 분들은 너무 내동매매하지 마시고 정확히 팩트 좀 체크하시고 기사 때로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팩트 체크 꼭 해보시고요. 한온 시스템이 한 4% 정도 올랐고 나머지 기업들은 다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미국 반도체가 좀 빠져서 SK하이닉스가 한 2% 정도 빠져 있고요. 또 현대모비스가 2.5% 그리고 삼성 SDI 같은 2차전지 회사들도 한 2% 정도씩은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금 하락세로 일단은 뭐. 낙포를 좀 키우는군요. 장초반에. 좀 좋지 않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폴리실콘 가격이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한 17% 정도 올라서 OCI가 한 2% 정도 오늘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은 일단 오늘 하락세를 좀 면치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삼성인자도 좀 더 낙폭 키우고 있고 하이닉스도 한 2.7% 정도.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시초가 대비해서는 조금 밀리는 모습이고. 코스다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금 하락 출발했습니다. 포스코 계열사만 강해요. 그러니까 코스다에서 포스코 ICT가 또 계열사인데 이 기업이 14%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재료에 포스코 그룹주가 다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외의 기업들은 다 일단은 하락이고. 바이오 기업들이 오늘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메디톡스, 알테오젠, 지트리 비엔티 같은 이제 업체들이 한 2에서 3% 정도씩은 일단 좀 하락세 보이면서 대다수 바이오 기업들 좀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르는 기업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포스코 그룹 외에는 상승세가 없는 것 같고. 코스피가 일단 3038포인트 정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종목 수가 한 700개 정도 되고요. 마이너스 1.4% 그래서 어제 어쨌든 올라간 거 일단은 다 반납은 하고 있어요. 어제 오른 만큼. 코스닥은 마이너스 1%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고. 역시 뭐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1,000개 종목이 지금 하락을 좀 하고 있고요. 투자자별 종합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2,200억 정도 아침부터 이제 매수에 좀 가담하고 있고. 외국인은 조금 팔고 있고요. 어제 많이 샀던 기관 투자자는 오늘 좀 매도하고 있습니다. 금융 투자가 1,700억. 그 다음에 어제도 결국 뭐 연기금이 매도를 하긴 했는데 오전에 245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개인들이 매매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냥 급 나가면 사버리고 급등한다는 그냥 가차없이 정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락하자마자 매수를 좀 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섹터 쪽으로는 일단 포스코 계열수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뭐 이쪽 철강이나 강간 이런 관련 기업들이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뭐 히토류 관련주도 좀 강세고요. 그리고 철강주 뭐 인터넷 은행 관련주 이쪽 일부 종목들 좀 강하고 생명보험회사도 미국 금리 상승 때문에 조금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빠졌는데 오늘 좀 많이 빠지는 섹터 쪽은 화학 섬유 쪽입니다. 이쪽이 좀 오늘 많이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 또 2차전지 IT 대표주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인터넷 대표주 최근에 시장에 이끌었던 주도주뿐만이 아니라 석유화, 건설, 이런 경기 민감주까지 오늘은 다 빠지면서 오늘은 한마디로 뭐 이게 뭐 코로나 수혜주다 코로나 피해 주다 아니면 금리 상승 수혜주다 금융주 제외하고는 그냥 가릴 것 없이 대부분 지금 일단은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시간은 두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10시 반에 지금 중국장 개장하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이렇게 오르락내락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많이들 지쳐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리고 변동성은 많이 줄긴 줄었어요. 빠질 때도 좀 줄고 어제 올라갈 때도 변동성은 크진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좀 적응은 하는데 확실히 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심조심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준비해 주신 내용들 한번 리포트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금융투자 김경민, 김노코, 김현수 연구원님이 삼성인자 실적 추정치 업데이트 자료를 쓰셨는데 일단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8.27조 원이었는데 8.91조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전체도 올려버렸어요. 42.1조 원에서 43.6조 원으로 조금 한 1조 원 이상 지금 올린 상태인데 이게 이제 상향은 했는데 목표 주가는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EPS 이익은 올라갔지만 그 주가를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PER이거든요. 그런데 PER을 결정하는 게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더라고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높은 밸류를 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올리기가 힘든 게 텍사스 한파 때문에 공장이 셧다운 들어가가지고 시스템 반도체 이익 추정치는 오히려 내려버렸어요. 그쪽을. 그래서 일단은 PER을 좀 높게 줄 수는 없다 보니까 목표 주가는 유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게 추정치가 올라간 배경은 뭐냐면 일단 두 가지입니다. IM 사업부 그러니까 휴대폰. 휴대폰 사업부 추정치를 3.2조 원에서 4.07조 원으로 올려버렸어요. 삼성 인자 스마트폰 사업부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출하량이 7,500만대로 직전 4분기보다는 20% 증가하게 되고요. 갤럭시 S21이 나왔잖아요. 아마 그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품 사업부 중에서 디스플레이도 영업이익 추정치를 한 300억 정도 소폭이지만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반대로 반도체는 좀 낮췄어요. 3.7조 원에서 3.57조 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텍사스 오스팅 공장 셧다운 영향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간 영업 추정치는 어쨌든 올라갔는데 텍사스 한파 영향이 좀 이게 진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언제쯤 진정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당분간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변화가 삼성 인자 주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 다른 사업부들은 좀 좋아지고는 있는데 비메모리 쪽에서 언제 좋아지느냐가 좀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그리고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모바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라고 그러죠.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 같은 거죠. 그거 출하량을 12% 정도 더 올리는 것으로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그래서 아마 스마트폰 쪽은 진짜 좋아지는 것 같긴 해요. 삼성전자 1분기 출하량도 원래 7천만대를 예상했다고 하는데 7,500만대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모바일 쪽은 좀 개선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은행주들도 조금씩은 살아나는데 하나금융투자의 최정욱 연구원님이 지방은행에 대해서 썼어요. 참 지방은행주들 거의 관심들이 사실 없긴 없잖아요. 최근에 제주은행은 뭔 일인 거예요? 제주은행은 네이버가 인수할 거라는. 폭등했던데요? 은행을 네이버가 인수해? 네이버가 인수한다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그게 자꾸 도니까 제주은행은 급등해버리는 거죠. 네이버가 아직 은행이 없잖아요. 카카오는 카카오 뱅크가 있는데. 그런데 제주은행을 사면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육지로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런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어요. 네,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어요. 금산분리가 걸릴 텐데. 그러니까 그거 규정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그런 루머가 계속 도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은행을 제외하고 지방은행들은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인데 주가가 너무 부진해요. PER이 3배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극도로 지금 저평가 상황인데 일단 은행주들이 전체적으로 성장을 못하는 건 당연한데 대형사들이 지금 PER이 한 5배 정도 되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도 너무 좀 저평가된 거 아니냐. 그렇다고 자산 건전성이 나쁜 것도 아닌데 지방은행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할인을 받는 것 같다. 그리고 일단 모멘텀은 어쨌든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 올라갈 때 지방은행주들이 소외받을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당 규제라든가 가계대출 규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리 지원, 대출 재현장 이런 것들은 당연히 리스크 요인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충분히 주가에 선반영은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금 최근에 수급 쪽으로도 크게 개선되는 모습은 안 나왔는데 외인들 매수가 조금씩 유입이 된다면 수급도 좀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은행주들이 엄청 매력 있다 이런 보고서보다도 일단 정말 싼 건 맞다. PER 3배라는 부분하고 더 이상 나올 만한 악재는 없다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KTB 투자정권의 라진성 연구원님이 시멘트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하나 적어준 게 있는데 지역자원 신설세라는 게 있나 봐요. 이게 뭐냐면 20대 국기에서 이게 폐기됐다가 다시 이게 추진이 됐던 이슈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됐다면 1260억 원 정도의 환경비용을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염저감 시설 투자 확대 비용에 연 500억 원을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세금 부담이.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엔 무산이 됐고 시멘트 회사들한테는 좋은 거죠. 결국 국내 주요 7개 시멘트 업체가 올해부터 지역사회 공원 확대와 상생 발전을 위해 250억 규모의 자발적 기금 조성이 나서는 걸로 협의가 됐대요. 이걸로 이제 마무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원래 여기서 70억 정도를 내고 있었대요. 기금으로. 그런데 그게 250억으로 늘어나게 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지역자원 신설세가 결국엔 무산됐기 때문에 더 낼 만한 비용은 없어진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시멘트 업종한테는 좀 긍정적인 이슈라는 거 주주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렘 시황 관련해서 하나투자증권에 이순학 연구원님이 적어주셨는데 디렘 시황은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일단 서버 디렘 가격이 3.48% 2월 말에 올랐는데 원래 첫 번째 달에만 가격 변동이 보통 나타나고 분기 기준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2월이 중간에 껴있잖아요. 1분기. 이때는 거의 가격 변동이 없대요. 그런데 이 중간 달에 가격이 올랐다는 거는 그만큼 긍정적인 현상이다. 디렘 경기 그만큼 좀 좋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변수는 스마트폰이라고 했습니다. 스마트폰 수요와 부품 공급이 언제쯤 좀 증가할 거냐. 모바일 디렘 재고가 여전히 높다고 좀 판단을 하셨고 전 세계의 스마트폰 출하량과 판매 상황이 아직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그리고 삼성인자 텍사스 오스틴 공장이 좀 가동 중단됐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다양한 반도체 부품들이 생산이 좀 안 되면서 공급에 좀 차질을 빚어줄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좀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의 이순학 연구원님은 디렘 자체는 괜찮은데 모바일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신 것 같고 아까 김경민 연구원은 오히려 모바일 쪽을 추정치를 올려버렸거든요. 하나금융투자 쪽은. 그래서 일단 모바일 쪽에 대해서는 시강이 좀 엇갈리는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좀 상황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디렘 가격 자체는 올라가는 사이클은 맞기 때문에 디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보고서 보다가 되게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NH투자증권의 도현우 연구원님이 쓰신 건데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우리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굴기가 계속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얼마 전에 HMC라고 중국의 우한 홍신 반도체 제조가 폐업 절차 진행한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2017년부터 22조 원 들여서 했는데 TSMC에서 인력 받아다가 했는데도 지금 안 돼가지고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은데 언론 보도와 달리 NH투자증권에서는 중국은 아직도 반도체 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2년 전부터 중국 정부의 전략이 반도체에 대한 전방위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가지고 안 되는 업체는 그냥 없애버리고 되는 업체만 집중하겠다. 이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되는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중국 정부 투자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업체가 창신메몰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가 디램을 지금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19나노 공정이라서 물론 공정으로는 미세공장은 아니죠. 그런데 월 4만 장 정도 디램을 생산 중인데 조만간 연말까지 7만 장으로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전 세계 디램 캐파의 5% 정도 된대요. 꽤 크네요. 적은 건 아니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조금 질이 떨어지긴 한데. 네. 질은 떨어져요. 그런 수요는 또 있으니까. 중국 내에 많죠. 그래서 이제 도현우 연구원님이 얘기한 거는 일단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우리도 지금 굴기 잡고 실패하니까 중국은 배제하자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아직은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또 언제든지 창신메모리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추격을 할 수가 있고 이게 공급이 늘면 또 안 좋아지잖아요. 당연히 디램 사이클에. 그래서 좀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보수적으로 한다는 건 주가의 좋은 거긴 사실이고 또 쇼티지 난다는 것도 좋긴 한데 그게 또 중국 반도체 업체한테 의외의 기회를 줄 수도 있죠. 맞아요. 그래서 계속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이 어쨌든 끼어드는 건 국내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좀 악재니까 계속 체크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뉴스 나온 것들 한두 개만 더 말씀드리면 미국이 약 달러 정책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가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조 부흥이잖아요. 미국 내 공장 설립해가지고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한테 유리하다. 그래서 약 달러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정치권도 되게 적극적으로 갑니다. 이게 뭐냐면 볼드윈 홀리법이라고 하는데 저도 처음 들어본 법이긴 한데 이게 미국으로 몰려드는 자금이 달러값을 끌어올리는 것을 막는 법안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미국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 외국인한테 그 자본한테 세금을 부과해버린대요.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 투자 수요가 줄어버리잖아요. 이게 토빈세라는 건데 토빈세. 예전에 2090년도에 브라질에 투자하려면 3%, 3%씩 먼저 선 세금을 내고 들어갔어야 돼요. 만약 1억 원 투자한다 그러면 9,700만 원밖에 투자 못해. 3%는 브라질 때가 토빈세인데 그런 법이 처음 들어보는데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 법이 통과된 건 아니고 발의를 해놨대요. 정치권에서 통과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통과되면 달러 약세가 더 가속화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약 달러는 한국한테 좋은 뉴스이긴 한데 일단 이런 정책이 추진될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다음에 TSMC가 미국의 공장을 무려 6개나 더 짓는다고 합니다. 원래 기존에 짓고 있는 데다가 6개를 더 짓는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로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되면 삼성하고 격차가 더벌어지거든요. 사실상. 삼성도 이런 식으로 TSMC가 공격적으로 하게 되면 삼성 입장에서도 빨리 결정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요새 오스틴 공장부터 뉴욕에도 공장 짓는다는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몇 군데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세금 많이 깎아주는 쪽으로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과 TSMC의 파운드리 경쟁이 설비 증절 경쟁이 좀 본격화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한. 이상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월 4일이죠. 목요일 개장 상황까지 잘 정리해 주신 우리 염블리, 염승환 부장님 주식대학에서도 명강이 대단히 감사하고요. 질문 받기로 했죠? 질문. 아 우리 또 수강생들. 하여튼 강의 열심히 들으십시오. 질문은 저희가 무제한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무제한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해볼게요. 자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